3자 3자 두 개 있는 거야 인수분 3 3 없애고 64가 4의 대제곱이니까 X만 1 4 앞에 거제곱 곱해서 부호 바꾸고 뒤에 거제곱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M에는 이렇게 돼있다 비교하면 되죠 M은 얼마에요 4 이렇게 되고 N은 마이너스 N이 4야 성격이 이상해 성격이 이건 왜 마이너스 N이라고 나 이건 왜 마이너스 N이라고 그냥 플러스 N이라고 넣을 것이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N이 얼마야 시작? 마이너스 4가 될 테니까 빼니까 얼마야? 8 8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 성격이 이상하잖아 잊지 마십시오 성격이 이상한 출제자는 워낙 많습니다 단 수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